안녕하세요. 애들 보냈습니다. 뭐 할건지 알아? 일어나세요. 쟤 도망간다. 아니요. 구경오는거에요. 그치? 아니. 알아요.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엄마 들어온건 알아갖고. 뭐지? 모여라. 모일생각이 없으신 분 계시는데? 1년. 응. 가능합니다. 환해왔다. 환해왔다. 먹는건 또 좋아갖고. 루니. 너 뭐냐? 어? 너 자다가 먹을 거 있으니까 또 나온것 봐라. 자다가 먹을 거 있으니까 나오는것 봐라. 상추 좀 못되게 상추 좀. 상추 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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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지마.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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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뽑아야 되는데 이제 아 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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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상추 안 돼 안 됐지 너 뛰지 말았지 이거 언제 해야 되지 이거 내가 어 룬이다 룬이다 상추 뛰지마 뛰면 안 돼 상추 뛰면 안 돼 내 발이야 가자 얘들아 자 오늘 간식 누구일까 첫 번째 간식 첫 번째 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간식 어 꼭기 간식 뭐예요 오늘 아니 뭐 당첨되면은 2추인가요 2추 아니면 턱기추를 하나 두는 건데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지 아 뛰지마 뛰지마 강아지가 고르나요 강아지가 고르 안 고르면 어떻게 해 엄마가 고르나요 엄마가 고르나요 이거 내 다리야 이거 내 발이야 이거 저리가 저리 가라고 이거 뽑아야 되나 준비는 다 됐나 안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되겠지 마리 저기 있어요 마리 김마리 김마리 일루와 일루와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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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세치해서 또 데코 와야지 마리 데코러 가야지 가자 김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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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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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이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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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오 엄마가 같이 응원해 주신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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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몰라 이제 뽑자 이제 뽑을게요 오늘 명단이에요 명단 우리 명단이고 이 중에 한 마리 뭐 아직은 한 마리 아직은 뭐 나중에 잘되면 두 마리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 마리 이렇게 뽑아서 당첨되면 급여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누구야 잠깐만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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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잠시만요 손님 누구지 누구지 그게 누구야 누구지 어 누구지 어 볼러 잠깐만 손님 손님 뽑아요 뽑아 이제 뽑아 강리로 이거는 조작된게 아니라 안 보고 뽑아볼게요 하하하하 자 누구 둘까 뽑는다 뽑아 뽑았어 뽑았어요 뽑았어요 뽑았어 뭐야 뭐야 몇 번이야 하하 당첨자 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 심쿵이 심쿵? 13번 심쿵이 당첨 쿵이 간식먹자 쿠키추 먹으면 되겠다 민자는 없어요 민자는 집에 자고 있어요 저희 애들은 집에 자고 있습니다 오늘 뽑힌 애들은 심쿵이 심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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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 이거 먹는거 아니야 이거 이거 먹는거 아니야 이거 쿵이 당첨 죄송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네 끝났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내일 내일이 아니구나 또 진행할게요 이거 어떻게 끄지 그냥 나가시면은 인사하고 나가시면은 이거 나가면 저장돼요 이거 될걸요 저도 처음 해보는데 나도 안해봤어 이거를 이거 물어봐요 여쭤봐요 혹시 이거 그냥 끄면 되는건가요 이거 그냥 꺼요 이거 그냥 꺼요 이거 저장 또 이걸 Galaxy 내achten 차장 저장 저장 안녕히 계세요 아... 진짜... 나의... 나 이거... 이거...